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험은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해 속에서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림을 연상해서, 그림은 연상하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시험 문제는 글로 나오기 때문에 글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해석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책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계속 이렇게, 물론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수업시간 하는 내용은 반드시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원 부여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좀 단순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고요 1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집원 부여 방법인데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또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가끔 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죠 자,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요 서울에 뭐 동이, 구가 여러 개 있고 동이 여러 개 있죠 제가 잠깐 살았던 곳인데 서울에 강북에 가게 되면 동대문구가 있어요 동대문구는 동대문 근처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도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사대문 안쪽하고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데 동대문구는 개발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뭐 여러 가지 동이 있습니다 용두동, 장위동도 동대문구인가 그 다음에 제기동, 여러 가지 동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제가 한때 살았던 제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제기동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해보죠 동이에요, 제기동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지번 부여 지역 즉,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필주로 돼 있겠죠 여러 필주로 여러 필주로 돼 있는데 이 제기동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제기동 전체를 다 개발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개발하지는 않고 이 중에 일부 지역만을 개발하려고 해요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도 여러 필주로 돼 있는데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은요 토지들이 굉장히 좀 좀 괴핵적이지 않게 해요 이렇게 물고기 비닐 마냥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토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안 됐다 보니까 도로 하나 놓기도 힘들고 학교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여기 주변 지역 부도사 이렇게 돼 있어요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자 해요 그럼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 여러 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자 이 부분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도시 개발을 합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를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필지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도로도 새로 놓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요 하면은 이 토지들의 면적이나 경계가 다 바뀌죠 면적이나 경계가 다 바뀌기 때문에요 다시 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이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새롭게 면적 경계 좌표를 다시 확정하는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측량을요 우리는 지적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확정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라는 것은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다 지적확정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를 새로 정한 다음에 이제 지번을 이제 부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번 부여하는 방법을 보면 돼요 자 구도심 같은 경우에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번도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7번지 여기는 27에 4번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여기쯤에는 생략하고요 여기는 뭐 24번지 또 여기는 뭐 36에 1번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47번지 이렇게 있어요 쭉 이렇게 있다고 보죠 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지번도 뭐 부번도 많고 지번도 서로 연결이 안 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적확정 측량을 하고 지번도 여기다 새롭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 30에 4번지 이렇게 딱 해보고요 그러면 지번은요 부범이 많아지면 지번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 총 필지수가 한 100필지 정도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10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이 지번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부범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이 본본으로 된 지번만을 고릅니다 본본을 구하고 부번은요 다 제외시켜요 부번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본본만으로 지번을 이제 부여합니다 본본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부번은 빼버리고요 부번은 빼버리고 본본만을 가지고 이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근데 본본 중에서도요 다 본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17번지는요 원래 요렇게 생겼었죠 여기가 그런데 17번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이제 분할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번지는 두 개로 이제 나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17번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17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뉘어가지고 여기 부분만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17번지는 본본으로만 돼 있어요 본본으로만 돼 있지만은 이게 둘로 나뉘면서요 나뉘면서 여기가 17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번지를 두 개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17번지가 있을 테니까 이 17번지를 또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 안에다가 또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본본으로 된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경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지번들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17번지가 있기 때문에 안에 17번지를 새로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24, 47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본본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경계에 걸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24번은 경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변 밖에요 여기 몇 번지가 있냐면요 24에 14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엉망이에요 지번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엉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4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24에 14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4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 어딘가 24번지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24번지가 본본으로 됐으니까 집어넣으면은요 여전히 24번지하고 24에 14번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본본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이 본본이 같은 지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요 이건 제외에요 그러니까 본본만 고르는데 본본 중에서도 두 가지는 제외하는 거죠 경계에 걸쳐 있는 본본 그 다음에 이 지역 밖에 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었을 때는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본본만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읽어보죠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지적확정 측량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자 원칙 보시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을 가로는 넘어가시고요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죠 이때는 종전의 지번 중 본본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본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본본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번들은 다 빼버리고 본본을 부여한다 단 본본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이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주고 오시면 되겠죠 그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때는 이 본본을 또 제외하고요 또 그 옆에 있죠 그 지번과 그 지번을 제외하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다 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것은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제외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본본만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넘기시면 문제가 뭐냐면요 초경기가 백필지를 개발해서 백필지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백필지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지번을 그대로 사용할 텐데 부본 제외하고 본본 중에서도 이런 거 제외하다 보니까요 남아있는 본본이 몇 개가 되느냐 60개밖에 안 남아요 40개가 다 제외돼 버리고 그럼 60개를 가지고 백필지를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필지수는 백필지인데 이걸로 지번을 부여할 수 없죠 즉 남아있는 제외할 거 제외하고 남은 이 본본이 앞으로 부여해야 될 필지수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60개로 그대로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것이 넘기시면 예외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부여하느냐 먼저 설명부터 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단지식으로 개발했어요 단지식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중간에는 도로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단지, 여기는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개발했어요 이렇게 단지식으로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단지 그런데 영어로 하면 블럭 이렇게 표현합니다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그래서 이 블럭식으로 만약에 개발했을 때 블럭식이요 블럭식으로 개발했을 때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이렇게 부여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1단지면 여기다가 하나의 지번을, 본본을 부여하고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거기에 부본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만약에 여기가 1단지다 그러면 여기다 1번의 본본을 부여합니다 필지마다 그리고 여기다가 1에 1, 1에 2, 1에 3, 1에 4 여기는 2단지다 그러면 2번을 다 본본을 부여한 다음에 2에 1, 2에 2, 2에 3, 2에 4 3단지다 3에 1, 3에 2, 3에 3, 3에 4 이렇게 하다 보면 없습니까? 이렇게 블럭식으로 만약에 개발했을 때는 각 블럭 단위에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는 두 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요 만약에 이 지역을 총 7개의 블록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7단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7단지로 만들면 본본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7개만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10단지로 만들었다 그럼 본본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10개만 있으면 되겠죠 10개 가지고 100빌지를 다 부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만약에 이 본본 중에서 빠른 것들이 있겠죠 여기 1번지, 2번지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1번지를 그대로 1에 1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본본 중에서 보니까 가장 빠른 게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22번지가 있었다 가장 빠른 본본이 그리고 살아남은 본본 중에서 또 26번지가 있더라 살아남은 본본 중에 29번지가 있더라 또 살아남은 게 30번지가 있고 31번지도 있고 33번은 살아남았고 이렇게 30번은 없네요 그러니까 뭐 31번지, 33번지, 35번지는 살아남았더라 이러면요 여기 쭉 이렇게 남아있는 본본이 총 60개가 있는 거죠 그럼 빠른 걸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6개 단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6개 본본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22번을 부여한 다음에 22에 1, 22에 1, 22에 2, 22에 3, 22에 4 여기는 26에 1, 26에 2, 26에 3, 26에 4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본들과 겹치지 않으면서요 안으면서 어떻습니까? 지본을 쫙 10개 필지, 100 필지에 대해서 다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블록식, 이런 걸 블록식 지본 부여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지식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지본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우리 책이에요 우리가 지본을 부여하는 방법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3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하단에 단지식해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 왼쪽이 뭐예요? 여기는 1단지, 오른쪽은 2단지 그러면 안에는 두 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1에 1, 2에 2 2단지 쪽은 가운데 비어있는 곳은 도로든지 하는 거예요 도로를 비워놓고 오른쪽에 2에 1, 2에 2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지식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블록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블록 단위, 단지 단위라고 하지 않고 블록 단위로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블록 안에 있는 토지들은 그 본번에 부본을 붙여서 지본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블록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도시 개발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단지식, 블록식으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아파트도 있지만 전원주택단지, 학교, 공원 여러 가지로요 단지식으로 개발이 안 됐어요 단지식으로 개발이 안 됐을 때는 단지식으로 이렇게 지본을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마지막 방법이에요 지본을 부여하는 방법 만약에 재기동이에요 여기서부터 1번지부터 쭉 시작돼서 있는데 재기동 맨 마지막 번지가 몇 번지냐면요 여기가 1500번지예요 그러면 재기동에서는 1501번지부터는 있어 본 적이 없겠네요 맨 마지막 지본이 1500번지니까 그러면 이때는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릅니다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맨 마지막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15001 1501번부터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5002, 1503, 1504, 1505 쭉 해가지고 1600번지까지 쭉 부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쭉 가지런하게 본본으로 어떻습니까 쭉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식으로 개발이 안 됐을 때는요 결국은 최종 지본 최종 본본이죠 이 지본부여 중에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본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이 내용을요 글로 이제 설명드리면은 예외에서 다만 해가지고 했죠 다만 제외할 걸 제외하고 본본만을 구해놨는데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본의 수가 남아있는 숫자가 지본의 숫자가 새로이 부여할 지본의 수보다 새로이 부여될 지본의 숫자는 100개가 되는 거죠 수보다 적은 때 적은 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으면 새로운 지본부여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부여하느냐 먼저 블록 단위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블록 단위로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하는 그 안에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는 부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 지본부여 지역 지본부여 지역이 제기동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제기동이 지본부여 지역이 되겠죠 제기동의 최종 본본 최종 본본이 1500번지죠 그러면 최한 500번지 다음 순번의 본본으로 1501, 1502, 1503, 1504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록 단위 또는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본본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은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본부여 방법은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데 보통은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지번을 부여하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기출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중공되기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지본부터 먼저 부여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사업계획도를 다 만들겠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도에 다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도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되 그 지번 부여하는 방법은 방금 우리가 했던 지적확정청량 실시지역에서의 방금 했던 그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즉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가로 4번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청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이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이 있는데요 먼저 1번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이렇게 오른쪽에 가로에 있죠 지번 변경 기억하시고 지번 변경은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백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했겠죠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이 보니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번만이라도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지런하게 지번만이라도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거죠 가지런하게 그러면 이 지번들을 변경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번 변경할 때는 과연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것은 블록식으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좀 가지런하게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부여하면 되겠죠 재기동이 맨 마지막에 1500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롭게 여기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501, 1501, 1503, 1503 재기동은 1501번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1501번지부터 새롭게 부여하는 거예요 1501, 1502, 1503 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지적확정증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번만 변경할 때 이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의 지번을 정할 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말이 나오죠 행정구역 개편은요 위에다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이렇게 쓰면 돼요 통폐합 자 이 의미는요 만약에 보죠 여기 서초동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서초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배동이 있습니다 옆에 방배동이 이렇게 있는데 행정구역을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합쳐서 하나의 서초동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두 동을 통합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서초동이니까 여기서 1번지 2번지부터 나갔을 것이고요 방배동은 여기서부터 다시 또 1번지 2번지 새롭게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쭉 했는데 방배동과 서초동을 합쳐가지고요 이제 하나의 서초동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전체가 이제 다 서초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서초동에 1번지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방배동을 어떻습니까 방배동의 집원은 새로 서초동의 집원에 따라서 서초동에 따라서 새롭게 집원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때 방배동의 집원들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서초동의 맨 마지막 집원이요 1500번지였어요 여기는 서초동에 있어서는 1501번지는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부여하면 됩니까 여기가 이제 서초동이 되어버렸으니까 1501, 1502, 1503, 1504 어떻게 부여합니까 지적확정증량 실시지역에서의 집원부여 방법 최종본문 다음순본대로 하나씩 새롭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여 개편이 돼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집원부여지역 방배동을 이제 서초동 새로운 집원부여지역에 따라서 서초동이 되겠죠 새로운 집원부여지역에 따라서 집원을 새로이 부여할 때 그럴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기존의 방배동 집원들은 다 이제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행정부여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축척변경인데 축척변경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축척변경은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을 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험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적확정증량 실시지역에서의 집원부여 방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또 준용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행정부여 개편할 때의 집원부여 방법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집원은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요 두 문자로 외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해는 했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집원을 부여할 때 도시개발사업도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새롭게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고 행정부여 개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집원을 변경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로이 집원을 부여할 때 축척변경도 그렇습니다 새로이 집원을 부여할 때는 다 이 방법을 사용해요 지적확정증량 실시지역에서 집원부여 방법 그런데 우리가 이해는 했지만 이해는 했지만 시험에서는 또 이런 것들은 또 암기가 돼 있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두 문자로입니다 지적확정증량 실시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원을 부여하는 경우 즉 준용되는 경우에는 지개축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는 집원변경 개는 행정부여 개편 축은 축척변경 해가지고 두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이해를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또 암기가 필요할 때는 암기를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해도 하지 않고 암기하는 것은요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먼저 이해를 전제로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지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해야 되겠다 그럼 암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써먹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암기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가까워질수록요 암기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어떤 것도 암기를 못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요 최대한 암기량을 줄여나가야 돼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를 통해서 암기량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에요 공시법 수업 시간에 두 문자는 열 개가 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요건 좀 기억하시고요 지, 개, 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넘기시면 5회가 집원 변경이 있죠 집원 변경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렸네요 집원 변경 자 집원 변경을 할 때는 지적확정책량 실시지역에서의 집원 부여 방법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없이도요 집원만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집원 변경을 할 때는요 지적소관청에 집원을 부여하는데 집원을 마음대로 변경도 할 수 있느냐 지적소관청이 집원을 부여할 수 있지만은 부여할 수 있으니까 변경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집원 변경을 하게 되면은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죠 과거의 종전 집원과 과거의 집원하고 현재의 집원하고 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집원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대로 집원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으로는 시도지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위상급기관은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원 변경은요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어떤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딱 세 번 나와요 딱 세 번 나오는데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는요 이 두 문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반축 이렇게 외워요 나중에 이제 외울 거예요 나중에 할 때 다시 나올 텐데 이 집원 변경하고 반은요 지적공부 시간 할 텐데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가 있어요 지적공부 반출 이때 반출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축은 축척 변경을 말해요 이거와 비슷하죠 여기는 지계축 집원 변경 축척 변경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 개편은요 개편은 할 때 지본부여 방법은 지적확정진약 실시지역에서의 지본부여 방법에 따른다는 것이고요 행정구역 개편은 지적소관청을 못해요 우리가 동일음 리이름 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은요 아예 지적소관청이 하지를 못해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공부 반출은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사항은 지반축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계축은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진약 실시지역에서의 지본부여 방법에 따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두 문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헷갈리니까요 일단 이런 거 나중에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천천히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서 지금은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본변경, 지본변경 동원함치고요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합쳐서 우리는 보통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지적소관청의 바로 위상급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승인을 받아서 지본부여 지역의 전부를 지번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지번을 변경하여 새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본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에 결번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한 지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번은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앞에서 합병을 했을 때요 만약에 백번지하고 101번지를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몇 번지가 된다고요? 뭐 건축물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백번지가 되는 거죠 자 전체가 백번지가 돼버리면 이제 101번지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번호가 되겠네요 101번지는 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번이라고 합니다 결번 사라지는 번호 그러면 이 결번은요 결번은 나중에 사라진 번호를 나중에 이쪽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라진 결번을 여기에 101번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과거 101번지하고 현재 101번지하고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 사라진 결번은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스타들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연구 결번에서 그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결번은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지본부여지역 안에서 이런 결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번들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결번들을 기록해놓은 장부 이것을 이제 결번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대장, 대장에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결번대장에서 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자는요 큰 대자가 아니에요 전망대 할 때 대 한눈에 알아볼 대예요 그러니까 결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결번대장 이렇게 합니다 결번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번은 사용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번대장도 어떻습니까? 이용구히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번을 이용구히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번에서의 의의 보시면은 결번이란 해서 지본부여지역, 동리를 말하는 거죠 동리도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석하여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나, 금이 되죠 지번이 여러 가지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말소 또는 폐쇄된 지번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도 부번들 제외하고 블록식으로 부여하게 되면 이런 지번들이 다 이제 또 결번이 되는 것이죠 이 결번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번대장에서요 지적수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번변경, 축체변경, 기타 등등 뭐 여기 없는 합병도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끔 결번대장 대신에 우리 시험문제에서는 무슨 지번대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번대장, 결번을 기록해 놓은 장부는 결번대장이다 그래서 결번대장이 기록하여 그 다음에 있죠 영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런 결번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밑에는 결번대장은 알 필요 없고 결번대장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발생 사유도요 실질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왼쪽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오른쪽에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죠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새로운 토지를 등록하는데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데 결번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당연한 것이고요 분할을 할 때요 자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할 때는요 분할 전에 지번을 반드시 사용을 하죠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분할에 있어서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지목변경이 있는데요 지목변경은 지번하고 상관없어요 지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지번하고 상관없으니까 결번이 발생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뭐 결번과 관련돼서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결번이 발생하는 원인과 사유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번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했어요 지번을 과연 어떻게 부여하느냐 신규 등록할 때 등록전을 할 때 이건 동일한 것이고요 분할할 때 합병을 할 때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지번만 또 따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결번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것도 봤어요 자 지번에 대해서는 뭐 매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3번 보시면 지목이 있죠 이것은 오타네요 지목이죠 지번이 아니라 지목으로 고치세요 지목 자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지목과 관련돼서는요 일반적인 내용은 잠깐만 설명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갈 겁니다 지목에 관한 개념이나 일반적인 내용만 볼 거예요 자 지목은요 토지의 우리나라의 지목은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적여놓습니다 용도 이것은 토지의 용도예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지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밑에 개념이 있죠 자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정확한 용어의 정리는요 정의는 주된 용도 이렇게 있어요 주된 사용 목적 용도 동일한 의미지만 용어의 정확한 우리 법에 규정돼 있는 그 용어의 정의로는 주된 용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토지의 어떤 모양 즉 형상 또는 뭐 형질 토지의 질이죠 형질 이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목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지목은요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설정하면서요 가장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과세가 틀려지죠 과세 기준이 됩니다 지번 자체가 과세 기준이 되지는 않죠 면적 이런 건 과세 기준이 돼요 지목도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일으키는 용도면은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수익이 적은 용도의 토지는 세금을 적게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목은 과세의 기준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목을 이해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면서 과세 기준이 된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 지목의 변천사 있는데요 변천사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목은 종류는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토지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백, 수천 가지 용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수백 개, 수천 가지로 나누다 보면은요 과세 기준도 너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목을 숫자를 이렇게 적게 놓습니다 전국을 쭉 살펴봤더니요 주로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보통 한 스물일곱 가지 정도로 많이 이용되더라 이거예요 밭, 논, 임야 해서요 주로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스물일곱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 스물일곱 가지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물일곱 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용도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전국에 한 두세 필지 있다든지 열 필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필지밖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를 않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하나의 이제 잡종지라는 지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총 지목의 숫자는 몇 개가 됩니까? 총 스물여덟 가지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스물일곱 가지 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다 잡종지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총 스물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스물여덟 가지의 지목을 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해놓은 이 지목 이 지목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지목의 숫자가 스물여덟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의 설정 오른쪽에다가요 스물여덟 가지의 법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22페이지 보시면은 지목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여기 22페이지까지만 자 지목을 이제 설정할 때는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어서 먼저 간단하니까요 양갈 1번 보시면은요 일필 일목이 원치 자 이것은요 일필지 일 지목 이걸 줄인 말이에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거죠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이 설정돼서 두 가지 과세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에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면요 이거는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해서 각각 따로따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갈 2번처럼요 만약에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주종관계되어 있어요 서로 독립적인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독립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 이것은 따로따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양입이 됐다는 거죠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양입의 요건이 갖춰지면은 종된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주종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면 어떤 용도의 지목을 설정해야 돼요? 주된 용도의 지목을 설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양갈 2번 보시면 이것이 주 지목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주된 용도의 지목에 따른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종된 용도의 지목은 주된 용도의 지목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한 다음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주 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양갈 3번은 영속성의 원칙인데요 설정 기준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속성 자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과세 기준이 되는데요 용도가 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됩니다 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그럴 때도 그러면 잠시 다른 용도로 지목을 변경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또 지목을 변경하고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이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됐을 때 이럴 때만 지목을 변경하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예를 이렇게 보죠 자동차들도요 승용차가 있고요 화물차가 있죠 자 승용차로 등록되기도 하고 어떤 차는 화물차로 등록이 됩니다 과세가 틀리죠 승용차냐 화물차냐 이건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승용차와 화물차 그래서 과세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 차는요 승용차로 등록된 차예요 일반적인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 과세를 할 텐데요 이 사람이 승용차로 계속 이용하다가 한 한 달 정도 잠시 화물만 싣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 차가 갑자기 한 달 동안에는 화물차로 취급합니까 그 한 달간은 화물차로 과세합니까 그거 아니죠 여전히 승용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됐다고 해서 이것이 변경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목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고 승용차를 화물차로 완전히 개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화물차로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변경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목도 그 용도가 완전히 변경됐을 때만 지목변경을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 문장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죠 만약 어떤 토지 안에는요 토지 안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되느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요 지목을 D로 합니다 보통 대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여기는 원래 어떤 토지였냐면요 밭이 있었어요 밭은 지목이 전이라고 해요 여기도 밭이 있었고 여기도 밭이 있었고요 여기는 과수원이 있었어요 과수원 과수원은 지목이 과수원이 됩니다 이 토지들을 다 밀어버리고요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었어요 그럼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게 짓겠죠 다 밀어버리잖아요 토지공사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이때는 지목이 전이고 전이고 과수원이었는데 이때는 지목이 D가 될 텐데요 아직 주거용 건축물을 다 짓기 전에 토지공사만 끝난 상태예요 토지공사 다 밀어야 되겠죠 토지공사만 끝났어요 이 토지의 지목을 뭐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은 아니에요 과수원도 아니죠 다 밀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토지 이게 나대지죠 나대지 보통 나대지 뭐 나지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토지라는 거죠 이 토지의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잡종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잡종지로 할 것이냐 근데 잡종지로 지목을 많이 설정하게 되면 좀 있으면 뭐가 들어서요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D로 다시 지목을 또 변경을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좀 있으면 D로 바뀔 지목이기 때문에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공사만 끝났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나버렸으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요 이거는 잡종지로 하지 않고 그 목적에 따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D로 지목을 설정합니다 더 이상 전도 아니고 과손도 아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뭐로 할 것이냐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밀어버렸으면 학교용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밀어버렸으면 공장용지 즉 토지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토지공사만 준공됐을 때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등등에서 지역에서 조성된 토지 토지공사 준공이라고 쓰면 돼요 토지공사 준공 토지공사만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이 사용 목적 주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따라서요 이렇게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택지, 주택만들 위한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이때는 뒤로 하고요 공사 준공된 토지죠 산업 직접 활성함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다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공사만 준공된 거죠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는 거죠 자, 지목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맨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지목이 표기 방법인데요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지목을 표기할 때는요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은요 이제 28가지의 지목의 종류가 나와요 23페이지 중간에 표가 있죠 그래서 지목, 왼쪽에 표가 있는 지목에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면 쭉쭉 나오죠 그래서 쭉 다 합치면요 오른쪽에 또 지목 보시면은 다 합치면은 2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28가지를 지족공부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족공부에 등록을 할 때요 토지대장에도 지목을 등록을 하고요 임야대장에도 지목을 등록합니다 임야대장에도 그러면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그 토지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방금 읽었던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면, 광천지 이 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해요 이것이 정식명칭이고요 이 정식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도면을 우리는 지족도라고 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도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은 임야도라고 하는데 이 지족도, 임야도에도 지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목을 기록하는데요 지족도, 임야도는요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족공부할 때 자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교시 임문강의 둘째 시간에 토지대장하고 지족도를 설명을 했어요 화면에 띄워놓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돼요 지족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7번지 밭이다 그러면 17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18번지 논이다 그러면 18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9번지 과수원이다 그러면 19과수원 쓰려고 했는데 이 도면 안에는요 이 안에다가 지본도 쓰고 지목도 적게 되는데 쓰려고 했더니요 과수원 세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칸이 넘어가 버리겠더라고요 칸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특히 지목이 이름이 다섯자로 된 것도 있어요 주유소 용지 이걸 쓰려고 하다 보면 칸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는 부호로 등록합니다 한자씩만 기록을 해요 과수원은요 그냥 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유소 용지는 그냥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씩만 기록을 하는데 그 한자가 이 정식 명칭이 부호가 되는 거예요 부호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부호는 어떻게 부호가 만들어지냐면요 방금 설명했죠 첫 번째 글자예요 두 문자 첫 번째 글자 첫 글자죠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중에 지목 28가지를 보게 될 텐데 28가지 중에서요 첫 글자가 동일한 게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시작하는 것이요 주로 주유소 용지가 있고요 또 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좀니까 주유소 용지도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둘 다 주를 써버리면 이것이 주유소 용지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주로만 돼 있으면요 이것은 주유소 용지를 의미하고 주차장은 두 번째 글자인 차자를 사용합니다 차로 돼 있으며 이것은 주차장이에요 또 첫 글자가 동일한 것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씩 볼 텐데 공으로 시작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원이 있고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공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이라고 쓰고요 공장 용지는 장자를 사용해요 그러면 공장 용지를 말합니다 또 유로 시작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유를 쓸 수는 없고요 그러면 유지는 유라고 사용하는데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차문자로 구별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로 시작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로 시작되는 것은요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는 하로 써도 되지만은 한자를 사용해 가지고요 하천 같은 경우는 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28가지 중에서요 24가지는 그냥 두 문자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철도 용지는 철, 목장 용지는 목, 양어장은 양, 잡종지는 잡 그런데 네 가지요 이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이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호를 표기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사장 천원 이건 두 문자로 외워야 되죠 지금은 버스비가 뭐 다양해요 다양한데 예전에 차장이 있었죠 그래서 버스비 한 천원 시대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한 천원 정도 하죠 가까운 데 갈 때는 그래서 차장 천원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장 천원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부호해가지고요 잘 안 나타날 텐데 두껍게 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차 해가지고 주차장은 차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천 해가지고요 하천은 천 아 그리고 왼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장이 있죠 공장 용지는 장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유원지는 원 네 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요 22페이지 보시면 이건 뭐 표를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지적도면 즉 지적도나 임야대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그 부호는 부호는 일반적으로는 두 문자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지만 공장 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네 가지는 차 문자를 사용한다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죠 차 문자를 사용한다 순서대로요 그냥 우리는 사장 천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8가지 지목의 종류와 구분은요 여러분 24페이지부터 하나씩 지목의 구분에서 법정 지목에서 1번부터 28번까지 순차적으로 나와요 자 요 내용은 매년 한 문제씩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지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